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발표하면서 올해도 변함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국방부 김만기 국방정치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제 영상부터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벌써 한 4년 반이 됐는데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보기에 남북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고 그에 따라서 9.19 군사합의도 있었고요. 또 국방격 2.0 그것도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고 또 휴대전화 역내 사용으로 인한 병역문화 혁신도 생각이 나는데 4년 반의 성과를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지난 4년간을 돌이키보면 국방부에서 관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군 본연의 임무인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상황관리를 통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했는데요. 역사적인 9.19 군사합의 체결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견인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안보 환경과 국방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격 2.0을 강력히 추진해 강군 육성의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병 복무기관 단축, 병 봉급 인상, 급식제도 개선과 자기개발 지원의 확대 등 병역문화 혁신을 통해 장병들이 만족하고 국민들이 신뢰하고 군을 구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인 기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국방부가 내년 핵심 과제로 3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국방부는 22년도 핵심 추진 과제로 3개의 주안점을 선정하였습니다. 첫째는 전방위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한반도 평화 정책을 보장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국관한 한미동맹 기반위에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는 건데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2년도에는 한미연합방위태세 기반위에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면서 남북 공동위해 발굴, 한강 하구 공동 이용, 정부의 DMZ 평화의 길 추진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안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정 과제이기도 한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미는 지난 12월 SCM에서 올해 FOC 시행에 합의하는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정의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우리 군이 한미연합방위 체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방 환경 조성을 위해 장병 복지와 복무 여건 개선, 건강한 병영문화 정착과 군 장병 인권 강화 등의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핵심 주제라고 하면 국방 대세 확립과 평화 지키기, 두 번째는 전작권 전환, 세 번째는 병영 환경, 복무 환경 개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평화 지키기 차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9.19 군사 합의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긴 합니다. 북한은 미온적이라는 평가인 것이고요. 이거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북군사당국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해적대 행위 중지 조치를 통해서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군사 합의 이후에는 북한군의 우리 측 지폐에 대한 총격 외에 DMZ 무력 도발, 서해 NRL과 우리 연공에 대한 신범 사례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군사적 긴장이 획기적으로 완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군은 앞으로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접경지역에서의 상호적대적 행위를 중지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얘기해 나갈 것입니다. 9.19 군사 합의에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상호적대적 행위의 중단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공동경비구역입니다. 대결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예전에 보면 8.18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도 떠오르고요. 그런데 보면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하겠다는 조치를 시행해 왔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JSA는 비무장 지대 내에서 남북한 간의 대립이 가장 첨예하게 이루어지던 장소였습니다. 기존에는 평평한 긴장감을 유지한 상태에서 권총을 휴대하고 초소 근무를 서고 하는 등 일체의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무장 조치를 한 이후에는 초소와 화기를 철수하고 근무 인원을 축소하며 지뢰 제거 등 군사적 긴장 완화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의 JSA는 평화와 화합의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막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주치이고요. 또 그것과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참 꿈같은 이야기라고 들리지만 남북 공동근무 그리고 자유왕래 이런 이야기가 실현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2019년 5월부터 JSA 남측 지역 견학을 재개하였고 지금까지 3만 천여 명의 내외국인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비무장화된 35명만이 경계 근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역사상 최초로 19년 6월에는 남북미 정상회담을 성사할 수 있었는데요. 향후에 북한이 호응해 올 경우에 남북 공동근무와 민간 관광들의 JSA 내에 남북 간 자유왕래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9.19 군사합의에서 JSA 문제를 다뤘고요. 두 번째로 좀 관심 가는 부분이 한강 하구 공동이용입니다. 한강 하구라고 하면 이게 강위의 비무장 지대고요.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인데 또 반면에 보면 교류 협력의 가능성도 충분하고요. 평화적 활용도 아주 가능성이 큰데 공동이용 추진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남북은 한강 하구의 공동이용을 위해 남북 공동수로조사와 출입 인원, 선박에 대한 상호 통보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통행검사서를 설치하는 것이었는데 18년 11월 남북 공동수로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측은 19년 1월에 공동조사 측량 결과를 반영한 해도와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 향후에 남북관계 개선 시에는 상호 통보 체계 구축과 통행검사소 설치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북 공동수로조사가 완료되었군요. 그러면 차후에 공동이용 추진을 위한 여건, 이건 어떻게 마련되는 겁니까? 네, 우리 측은 한강 하구 내 민간 선박 자유항행을 위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작년도 4차례에 걸친 지자체 주도하에 시범항행 행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지금 한강 하구 민간 선박 자유항행과 관련하에서는 우리 측의 재반준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북한에 호응이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북한이 호응을 해올 경우에는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9.19 군사합의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인데 현재는 우리 측의 주도로 유해 발굴을 하는 상황인 것이고요. 생각나는 것이 18년도 국군에 날 때 국군 유해 봉환식이 있었습니다. 공군 특별수송기로 들어와서 아주 감동적인 모습을 봤고요. 유해 발굴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에 대한 마지막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이런 것인데 화살머리 고지 유해 발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우리 군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된다고 하는 숭고한 사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21년 6월까지 약 2년여 동안 화살머리 고지 우리 측 지역에서 총 3,092점의 유해를 발굴하였고 그 중에 국군 전사자 유해 중 9분의 신원을 확인하여 유해 봉환 안장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후방 지역에 비해서 단위 명적당 약 20배 많은 전사자 유해가 발굴된 것으로써 전사자 유해 이에 인식표, 방동면, 개인항이 등과 같은 유품 10만여 점을 발굴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백마고지는 지난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올해에도 계속 추진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작년 9월 1일부터 백마고지 우리 측 지역에서 유해 발굴을 시행해 왔고 현재까지 총 37점의 유해를 발굴하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화염병 등 특유품을 비롯해 8,200여 점의 전사자 유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비무장 지대 내에는 아직도 저희들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실 약 1만여 명의 전사자분들의 유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이러한 숭고한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백마고지 유해 발굴 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주 특별히 기억나는 것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10월 백마고지 정상에서 발견된 국군 전사자 추정 유해는 두개골과 갈비뼈 등 상관신의 부분 유해만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요. 적 포탄을 피해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모습으로 발견되면서 당시에 치열했던 전투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 유해만 봐도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9.19 군사합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는 핵심 과제로 보면 국권한 한미동맹 기반 유해, 전작권 전환 추진인데 이게 참 오랜 세월 추진했습니다만 갈 길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그간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추진함에 있어서 SCM, MCM, 키드 등 다양한 정책적 군사적 협의체를 통해서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점검해 왔습니다. 최근 12월 2일에 서울에서 실시된 SCM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앞서 언급 드린 것처럼 올해 FOC 시행에 한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전작권 전환은 여러 협의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협의체들을 통해서 절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협의체들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협의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방부 차원의 협의체와 합참 차원의 협의체가 있는데요. 먼저 국방부 차원의 협의체로는 한미 양국 장관급 협의체에 해당되는 한미안보협의회, 즉 SCM이 있고, 또 차감보급 협의체인 한미통합국방협의체인 키드가 대표적인 협의체의 협의기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합참 차원에서는 2성급, 3성급, 4성급 협의체가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정리된 내용들이 한미군사위원회, 즉 MCM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SCM에 보고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자권 전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의지의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도 여전히 중요하죠. 말씀하신 FOC 평가에서 우리의 역량이 증명돼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텐데, 공동실무단을 운영해서 이 문제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판 준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FOC를 시행하기로 한미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국방부에서는 지난 12월 말부터 FOC 평가 준비를 위해서 공동실무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실무단은 FOC 평가를 위한 시행 기준을 충족하고 평가 계획 발전 등 FOC 평가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네, 공동실무단이 그러니까 기준하고 계획을 발전시키고 요. 그 다음에 실제 평가는 한미평가단이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처음 하는 것은 물론 아니 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가를 담당하는 한미평가단은 지난 19년에 IOC 평가를 실시하면서 한번 운영을 했었고 20년도부터는 세 차례에 걸친 연합지휘소 훈련 시에 FOC를 하기 위한 애행연습을 실시를 해서 많은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미는 이번에 실시하는 FOC 평가를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미동맹 기반위의 전작권 전환 가속화 문제를 다뤘 습니다. 저희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고요. 또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인데 모쪼록 책임 국방이 실현되는 일이 좀 조기에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핵심 이슈로 다룬 것이 장병 복무 환경 이런 것인데요. 첫 번째로 급식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됐습니다. 이슈도 됐었고요. 사회적으로 논란도 됐었고 장병 급식 이래도 되나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장병 복무 여건 개선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국방부는 행복한 국방 환경 조성과 장병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장병 급식기를 만 천 원 수준으로 인상을 하였고 선 면유 편성 후에 식재료 경쟁 조달 체계를 도입하고 민간 이탁 시범 운영 등을 통해 군 급식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패딩형 동계 점포와 전투와 전투복 등의 피복류는 품질을 개선하고 침구류는 장병들이 선호하는 제품과 상용 이불을 도입함으로써 더 나은 병영 환경에서 우리 장병들이 근무하도록 할 것입니다. 상용 이불 말씀하시니까 격세지감을 느낄 만합니다. 또 복무 여건 개선에서 중요한 것은 보면 자기계발 여건인 것 같아요. 군이 썩는 곳이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곳 이렇게 자리매김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계발 여건은 얼마만큼 향상될 계획입니까 지금 많은 부분에 발전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병내일 준비 지원 사업이라든가 대학 원격 강좌 수강료를 증액하는 내용들 또 자기계발 지원액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제도 을 통해서 군 생활이 미래의 준비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내일 준비 지원 사업은 현역병이 18개월 동안 복무하는 동안에 월 40만 원을 납비룹하게 되면 국가 지원을 통해서 전역 시에는 약 천여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서 경제적 자립 기반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시스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의료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식 분해놓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프면 안 되는데요. 그 전에 일단 국군외상센터가 올해 초 개헌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국군외상센터는 장병들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총상 폭발창 등 외상에 대한 진료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상센터가 개헌하게 되면 365일 24시간 중증외상치료를 전담할 수 있고 군내의 외상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도 병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군내 환자뿐만 아니라 군외 환자까지 진료군으로 포함해서 장병과 국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하는 공공의료를 실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군외상센터가 하는 게 총상 폭발창 등 외상에 대한 진료 능력을 강화하는 것인데 정말 군이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군이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현역병이 민간병원 가는 것이 예전에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보면 휴가 나가서도 민간병원 갈 일이 참 많이 있거든요.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이 확대됩니까? 아예 그렇습니다. 현역병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은 21년 8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의원 병원 상급병원에 따라서 진료비 혜택이 상이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의료급여 진료비를 본인 부담금의 80%까지 지원해서 현역병이 경제적 부담이 없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아 많이 개선이 되는군요. 그 다음에 이제 군내 성폭력 문제인데 지난해 참 뜨겁게 사회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 또 피해자 보호에 관한 것 어떻게 추진될 예정입니까? 지난해 국방부에서는 병영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과 장병이 공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서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운영하여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15개의 권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성폭력 예방 대응 전담 조직 신설을 위해서 관련 부처와 현재 협조 중에 있고 피해자 통합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제거하는 등 개선된 사항들이 병영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병의 인권 기본권 또 국민의 신뢰 이런 점에서 보면 군사법원법 군사법제도 개혁 이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왔습니다. 지휘관들이 예전에 보면 관할관 심판관 제도를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문제도 많이 제기가 됐었고요. 군사법원법 개정이 올해 7워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은 17년도부터 군사법제도 개혁을 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작년 9월에는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서 민관과 같은 사법 시스템을 군에 도입함으로써 군사법원, 군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과거 군사법원에서 재판해왔던 범죄 중에서 성폭력 사건과 의혹이 제기된 사망 사건 등 특정 범죄에 관한 수사 및 재판을 모두 민관으로 이관했습니다. 또한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함으로써 항소심도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한편 수사와 재판에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을 민관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지휘관들이 부대지휘에 전염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을 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미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도 설치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방부 보면 인권관련된 조직들이 사실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데 인권국으로 통합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병인권보호와 인권채매 구제 강화를 위해서 전담조직인 가칭 인권국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국은 장병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인권보호기반체계를 구축하고 병영문화 혁신과 인권교육 강화, 인권침해 구제 및 조사 등을 주 업무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 김만기 국방정치실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